프레임이 뭔가요? 프레임이 프레임이지 뭐겠어요. 정보 FPS 할 때 F는 프레임이다. 왜 물음표야? 맞거든? 그 총 게임 그거 말한 게 아니라 그 영상에서 흔히들 FPS라고 하잖아. 영상 속도. 어 속도. 거기에 쓰이는 F가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프레임 당 속도라는 뜻이에요. 아니에요?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이면 이 정도 날아야지 님들. 우리가 흔히들 그냥 영상 속도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FPS로 속도를 구분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재생할 때 보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프레임 퍼 세컨드. 위에는 이게 프레임 퍼 세컨드 FPS였네. 프레임 퍼 세컨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les resepers에 접점합니다. 그럼요.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